좋은 질문이었습니다. 이거 오시면 걸리는 거 아시죠? 여기서 옹그린을 시키게 되면 팀에게 오심을 주는 거고요. 만약에 옹그린을 시키지 못하면요. 나갈 때 귀가 간지러우실 겁니다. 아주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. 우리 출연자분들 보통이 아닙니다. 들어가시고요. 제이 씨 지금 노트북이 한쪽이 반 날라갔습니다. 키보드가 날라갔거든요. 와 이거 들어갑니다. 옹그린 됩니다. 옹그린 됩니다. 에이프론. 에이프론. 와! 헤어웨이! 와 정말로! 야 이거 우리 대학 짓는 게 키보드 보기 처음입니다. 왜냐면요. 이번까지 오심을 가져가면요. 진짜 엉망이거든요. 네. 엉망이. 이벤트! Ар노이! 필요하실 때 왕의 화려한 위치에! 아침나게 또 일을 개발하는 중요! 아니다.